우리집 왜 이렇게 와주셨죠? 우하하하하 소프라이 파라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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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씩 하세요 아 예! 형! 난 갑자기 놀랬지? 우리가 준비했어 깜짝 놀랬을거야 너무 깜짝 놀랐네요 저희 지금 스케줄 끝나고 사고 입고 왔는데 이 형을 축하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그 초를 끄고 꺼졌다! 좋아! 나도 모르게 꺼지면서 됐다! 자 거기서 초를 끼면서 여기 불까지까지 꺼야 돼 쫙! 우리 위시! 저거 계속 꺼지니까 이걸로 꽂잖아요 네 이거 얘가 더 작아? 큰... 큰... 큰일을 위해서 넘어지면 큰일 나 균형 감각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큰일을 위해서 온거 넘어지네 바람 불린다 우리 위시는 그거야 대박나기를 와 대박나기 대박 위에서 화이팅! 멤버들도 건강하게 2015년 대박나기로 우리도 하나씩 부르자 하나 둘 셋 아 너무 빠르잖아 야 이거 니네가 사는 거 알지? 산 거야 이거 좋죠? 야 진짜 너무 고맙다 놀랬지 솔직히? 어 어 놀랐어 불 꺼져있었던 것 같아 나 이거 가기 직전에 우리가 준비한 거야 더웠어 근데 내가 앨범 나와서 너희들 주려고 했는데 오 뭐야 타이밍이 뭐지? 어 이거 표절인데? 무슨! 에이스 표절? 야! 베이스? 했어! 에이스 표절 했어! 에이스 표절한테 에이스입니다! 유기성이 있어 누구꺼 먼저 쓰고 있어요? 네 내꺼까지 차라리 충성으로 가고싶어 자! 뭐라 쓰세요? 사랑해 건강하자 우리 건강하자 우리 건강하자 우리 건강하자 야 진짜 부럽다 야 이거 5분의 1이었는데 어쩌면 내 것도 있는 거야? 내 것도 있을 수도 있어 내 것도 있을 수도 있어 내 것도 있을 수도 있어 민호야 고마워요 기대되는데 이거? 너무 추웠어 달라! 달라 달라 다른 종이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랑합니다 땡큐 어떻게 해요? 안 나왔는데? 어 그러게 식물을 좋아하세요 어 그래? 식물을 좋아하시는구나 난 진짜 데자부랑 럭페이스도 너무 좋아 어쨌든 CD 잘 들어줘 고생한 앨범입니다 CD에만 들어있는 노래들도 있고 8곡이야 총 8곡이야 네 사실 제가 혼자 활동을 해서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 우리 멤버들이랑 또 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빡 보내줘서 더 약간 걱정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멤버들과 여러분의 응원의 힘입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컨트롤을 뵙는 유단은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레이스 사랑해 파이팅 또 대박나라 영원하라 샤이니 유우